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열중입니다.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?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무자본으로 500만원 딸깍작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텐데 지금 뭐 납코인이 굉장히 엄청난 상승력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여러가지 그런 딸깍, 텔레그램 관련된 딸깍작들이 굉장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꼭 해야 할 세가지는 무조건 하시길 바랍니다 맨 처음에는 볼륨입니다 볼륨 요건데 바이낸스 랩스에서 엑셀러레이터 MVB의 시즌7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볼륨이 있습니다 텔레그램 미니앱에서 게이머를 통해 범용 토큰 액세스를 제공하는 그런 하이브리드 거래수다라고 합니다 이게 3월이었고요 3월에 나왔는데 이게 아마 4월쯤에 시작됐을 거예요 10주면은 대략 한 3개월 되겠죠 4, 3, 6월 말까지가 이거 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열심히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올코인 원옙 모든 코인을 옙 하나에다가 하겠다 그래서 얘네가 1등 먹으면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상금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어 굉장합니다 아 뭐 인바이트 뭐 이게 지금 인바이트가 하루에 한 명에 다섯 개밖에 안 돼요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이 있고 요건 8시간마다 딱딱딱 해 주시면 됩니다 8시간마다 매이번 진행을 해 주시면 되시고 제가 단톡방에 오르시면은 제가 8시간마다 알람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8시간마다 알람을 할 수 있게끔 해놨고 요거 지금 드롭게임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별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마우스로는 어렵습니다 손가락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폭탄을 누르시면 안 됩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요렇게 요런 식으로 누르고 저 폭탄을 누르면 마이너스 10인가 stumble기가 돼요 결국 딱기가 가지고 잡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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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오 dragged 묻고 요런 식으로 뭐 별거 없죠 어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뭐 시간 에 멈섰으면 애들이 이렇게 해준다 다 받고 이런식으로 뭐 별거 없죠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런식으로 시간에 뭐 없었으면 얘네들이 해준다 어 옛날에 그 페이코인 게임이랑 좀 비슷해요 이런식으로 이거를 꼭 해줘야 되요 이게 한 번에 114점을 얻잖아요 굉장히 소중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열심히 모았구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꼭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데 어 오늘 좀 얼마전에 나왔습니다 얼마전에 나왔구요 보시면은 픽셀버스 픽셀버스 라는 건데요 픽셀버스 초국초기 입니다 픽셀버스는 새로운 채굴형 게임이구요 굉장히 많이 몰렸습니다 어 픽셀 토큰 2분기에 상장 예정이구요 에어드랍과 인캠 보상 25% 할당이라고 합니다 또는 소문으로는 cx 상장 거의 확실하다 하는데 이거 바이브 확정입니다 바이브 확정 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 무조건 하시는게 좋자 하시는게 무조건 좋습니다 자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바일 픽셀버스는 모바일 픽셀버스인데 요게 처음에는 이게 로새 사람들이 하도 많이 들어가 가지고 잘 안되더라구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잘 되네요 이거 뭐 그냥 별거 없습니다 매일매일 클레임 하시구요 뭐 싸움을 하시고 탑 리워드 있는데 여기 지금 이 친구들을 키우는 겁니다 이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키워 가지고 게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업그레이드 할 비용이 이런식으로 비싸요 레벨 19인데도 비쌉니다 보시면은 봇 전투에 5시간 더 환영합니다 기복이 있고 힘든 승리와 창피한 패배가 있는 곳 필요한 것은 최고의 봇을 선택하고 최고의 봇을 선택하고 클릭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빨리 클릭하세요 그리고 봇 레벨이 높을수록 이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봇 레벨을 높이되 높이라고 합니다 전투시간 2분 봇 레벨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집니다 패배할 경우에는 절반의 자산을 잃어버립니다 뭐 이런식의 내용이 있습니다 뭐 여러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듣기로는 그 여기 나와있는 이 메인 친구들 이 두가지가 제일 세다고 해요 아무튼 뭐 싸움하는 것 좀 보여드리면 별건 없습니다 별건 없어요 선인장이 못생겨 가지고 저도 좀 키우기 싫은데 아 예 보시면은 자 고양이랑 싸우는 거예요 이런식으로 쳐주는 거예요 이런식으로 따다다다 나오죠 좋습니다 마우스로 하시는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손가락으로 하니까 손가락이 진하겠더라고요 요런식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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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진짜 완전 간발의 차네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질 것 같은데 아 패배했어요 이런 18000이 깎여버립니다 한번 더 할까요 스트레스 받네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은 같은 레벨인 것 같은데 빡셉니다 빡셉니다 빡셉요 야 어 씨 놓쳤어 놓쳤어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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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요런식으로 아 제가 지겠는데요 아 손가락 이거 터지겠네 이거 야 이거 졌습니다 졌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러면은 제가 저버린 거예요 이거 못 이겨 아무튼 요런식으로 하는 거예요 벌써 몇 개를 뜯긴 거야 그쵸 그리고 이거 싸움할 때 이제 얘네들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어요 플러스 5 해가지고 뭐 다섯가지 랜덤 스킬 있는데 이 친구 레벨이 19고 뭐 알겠어 나한테 플러스 플러스 5가 플러스 플러스 됩니다 자 요런식으로 하면은 플러스 19 20 하면 뭐 있을려나 어 레벨이 안 오른 것 같은데 얘가 아 씨 뭐야 막판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최대 에너지 리스토어 이거 내가 지겠는데 와 굉장히 세네 얘가 오 신간배 2일 것 같은데요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 별거 없죠 여러분들 오 쟤가 세네요 웬일이지 계속 젖어서 이겨주는 건가 뭐 요런식으로 꽉 깁니다 자 요런식으로 아 처음 이겨보네요 어 자 요런식으로 하면은 빅토리 해가지고 4만 벌었습니다 아 4만 벌었어요 자 요런식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아 돈이 충분하지 않다 이거는 뭐 일단은 음 버는 방법은 매일 8시간마다 클릭 클릭 해 주시면 되시고 소득이다 어 뭐 나와있고 리워드 그 다음에 클레임 매일매일 클레임 해 주시고요 그 데일리 콤보라고 있어요 요거는 제가 아 뭐 요런식으로 어 요런식으로 올려드려요 이게 아마 9시마다 어 되더라구요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텔레그램 봇 들어가서 뭐 그룹 들어가기 클레임 음 요런식으로 뭐 화면 여러분들께서 또 뭐 받을 수가 있구요 뭐 데스크 무조건 다 하셔야 되요 어 뭐 별거 없습니다 그쵸 어 와 이거 초대를 무슨 뭐 20만명을 한 사람이 있네 미쳤네 자 어 아무튼 뭐 요렇게 말씀 드리구요 자 그리고 어 자 마지막입니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어 자 요거 제일 중요한데 자 요거 햄스터 콤보 이 컴 컴뱃 요건데 얘가 지금 뭐 샌드박스 2천만 달러로 모금 성공했구요 기업가치가 뭐 10억 달러 오케이 엑스 뭐 레이스 리바인드 뭐 아무튼 소식이 많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게 이게 얘네를 만든 애가 민코 비어 비어 미친 듯이 상승했죠 그 다음에 힙 어 제가 얼마전에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렸던 힙인데 얘는 어 요거 힙은 또 어마어마하게 갔어요 컨트랙 나와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하자마자 저는 두 배 먹었습니다 저는 150달러만 들어갔는데 300달러 넘었습니다 얘네 이거 두개를 만든 애가 지금 아까 거기 들어가 있는거에요 미쳤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되시는데 할게 없습니다 요것도 그냥 클릭클릭 해주시면 되요 그 다음에 프로필퍼 아월 이걸 올려주시면 되시는데 여기서 지금 올려주시는거에요 여러가지 뭐 마켓 뭐 PRN팀 이거를 다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이 프로필이 올라갑니다 어 이런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해주라 간단하게 좀 세가지 소개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열충이었구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자와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열충이었습니다